세제암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제암은 드럼과 내부 호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어만 열어 환기를 하여도 세제암까지 환기가 가능합니다. 세탁이 종료된 후 환기하실 때는 세탁기 도어를 열어주세요. 수동 세제암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충 알람이 뜨기 전까지는 세제암을 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제암 청소 방법 세제암의 손잡이 부분을 충분히 깊게 잡은 상태로 세제암을 당겨주세요. 세제암 분리 버튼을 눌러 세제암을 분리해주세요. 항균 액체 세제 자동 투입함과 항균 유연제 자동 투입함, 수동 세제암과 수동 유연제암을 위로 올려 분리해주세요. 항균 액체 세제 자동 투입함과 항균 유연제 자동 투입함, 수동 세제 투입함과 수동 유연제 투입함을 세척 후 물기를 닦아주세요. 세탁기 내부의 세제 찌꺼기를, 칫솔 등을 이용하여 청소해주세요. 세척이 완료된 항균 액체 세제 자동 투입함과 항균 유연제 자동 투입함, 수동 세제 투입함과 수동 유연제 투입함을 세제암에 결합해주세요. 세척 후 세제 혹은 유연제를 보충해주시고, 보충 알람이 뜨기 전까지는 세제암을 열지 말아주세요. 세제암을 연 경우 세제암을 닫고 에어가 빠진 후 사용해주세요. 세제암을 연결 1 세제암을 연결 5